내 평생 그런 인간은 처음 봐요? 내 돈 내놔 내 돈! 무식하고 돈만 밝히네 똥 싸고 있네 그 돈이면 감자탕이 몇 그릇인 줄이나 합니까? 아 그리고 성격은 얼마나 급한지 싹 다 결제해주면 될 거 아냐? 친구 없댔잖아요? 남자? 어 왜 왜 왜 왜 왜 내 돈 다 갚기 전까지는 털끝 하나라도 다치지 마요 그런데 모악씨가 싫지는 않네요 부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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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풀기